복수심을 불태우는 실험녀 오니올의 설이 내릴 기세다 점 찍었나요? 이 길을 모아 모아 모아서 변신에 들어가겠다 칙칙한 머리색 대신 화려한 모습으로 환골탈퇴한 실험녀 이 정도면 페이스오프 기다리세요 솔직히 남 이따 봐요 과연 그녀의 통쾌한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오우 가까이 앉았어요? 아니 어제 이렇게 좀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감당이 못해서 어머? 지난 번과 달리 실험녀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이 많아진 소개팅 남 한창 분위기 좋을 때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저희 생방송 투데이 팀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미안하다 많이 당황이 오셨어요 어제는 서로 대화도 좀 안 되고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자신감도 있어 보이시고 좀 이렇게 밝으시고 이렇게 잘 웃어주시고 이러시네요 그래서 오늘 기분은 좋았어요 너무 외모만 보고 봤을 거 아닌가요? 외모만 보실 거 아니야? 남자잖아 그 마음 형도 잘하라 남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헤어컬러 그러나 머리색 한 번 바꾸려면 그 가격 만만치 않다 그래서 준비했다 염색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컬러들도 염색도 해보고 투톤이나 투톤 그라데이션 같은 정말 되게 독특한 염색들도 많이 해봤어요 독특한 헤어컬러만 고집한다는 이분 당신이 생각하는 마니아 맞다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염색이 미용실에서 정말 20만 원 이렇게 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에요 정말요? 네 그럼 어떻게? 만 원 약간 넘을 수도 있는데 세일하는 곳 잘 찾아보면 쉽게 저렴하게 구입해서 아주 예쁜 컬러들을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제가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에 준비했어요 영수증에 찍힌 숫자는 정확히 6,250원 탈색약까지 포함해도 만 원이 채에 들지 않는다 탈색하기 전에 이 헤어캡을 준비해 보세요 지금은 평범한 헤어캡이지만 이렇게 구멍을 슝슝슝 뚫어주고 머리에 씌워주면 훌륭한 염색 기구가 완성된다 지금부터 헤어캡의 활약 감상하시라 꼬리빗을 이용해 중간중간 머리카락을 빼내면 곤룸 되겠네요 그만해 지금 제 모습은 마치 곤룸같이 웃긴다 머리카락을 빼낸 부분에 이제 탈색약을 바를 거예요 좀 더 완벽한 컬러 연출을 위해 탈색부터 시작하자 제품을 바르고 호일로 감싸준 후 열을 가해주면 머릿결도 덜 상하고 색은 더욱 예뻐진단다 자 이렇게 탈색이 끝나면 머리 한번 감아준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염색약을 꼼꼼하게 발라준다 그렇게 30분을 기다리면 올 가을 유행 카키브라운 쿠폰 헤어 완성 손쉽게 빠르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돈 안 드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성형수술 같은 것 같아요 스타일 보고서 파일 넘버 식스 헤어 컬러 젊음을 되찾아주는 묘약 같은 존재 하지만 잘못된 컬러 선택은 오히려 노안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 컬러 선택에 유의해 주세요 당신의 가을이 무료하다면 여기야 여기 지금 떠나보세요 만추절경 뽐내며 어속해라 손짓하는 이곳 충북 단양으로 떠나봅니다 아름다운 명승지로 유명한 단양 그런데 피디님